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대형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친명결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가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나누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되었는데 알고보니 상대방이 이재명이었고 오늘 성희롱 문제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현근택 문제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메시지를 보니까 두 사람이 문자를 나누는 장면은 굉장히 짧았지만 시사하는 바라든가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상당히 많아서 내일 정치 복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형사고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오늘 이재명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하나 있었죠. 현근택이 작년 말에 시민단체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때 지역 정치인하고 그의 수행 비서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여성이었던 수행 비서가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당시에 현근택이 했었던 부적절한 발언이 방송에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현근택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떼고 있고 현재 상대방 여성 측에서는 현근택의 행동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성범죄라든가 성추문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던 당이라 이번에 현근택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호하고 이재명이 현근택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의논하는 문자가 기자들의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고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성호는 이재명과의 대화에서 현근택을 어느 정도로 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이다 라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쪽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이런 답변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쓰고 있는 장면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재명은 현근택이 사고를 친 것은 맞지만 너무 크게 징계를 하지 말고 다음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며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간이 컷오프 정도로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재명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경고 차원에서 끝내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하고 정성호가 이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장면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고 먼저 현재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라고 민주당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었죠.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은 경상이 아니다. 상당히 부상이 심각했고 빨리 서울로 이송을 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상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는 가짜뉴스를 하고 펄펄 뛰고 있으며 현재 이재명은 당무를 보고 있지 않고 당무 복귀도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재명은 떡하니 당무를 보고 있었으며 지금 정성호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차기 공천 대상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라든가 징계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당연히 당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이거를 당무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 여태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이 위중한 상태이고 크게 다쳐서 당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라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 정성호도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정성호는 그동안 친명계 좌장이라는 말에 상당히 거부감을 드러냈고 현재 민주당에서 이재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따로 뭔가 논의를 한다라든가 또는 친명계들이 뭉쳐가지고 이재명과 따로 연락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것이 정성호였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재명은 정성호하고 상당히 긴밀하게 당무 관련해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형근대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그의 징계 문제 관련해가지고 따로 정성호하고 연락을 할 정도면 이재명과 정성호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사이인지 정치적으로 할 말 못할 말을 다 나누면서 의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정성호도 당연히 이재명과 한 패걸이란 얘기겠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에 뭔가 검은 손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순간인데 민주당을 항상 입을 열 때마다 민주당의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다. 친명이고 비명이고 그런 거 없고 시스템에 의해서 딱딱 공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편향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재명하고 정성호가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정성호 같은 경우에는 공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보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공천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누구를 컷오프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재명과 정성호가 민주당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으며 오늘 이재명과 정성호의 행동으로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거짓말이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할 것이며 특히나 오늘 사건으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라든가 완전히 친명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의원들은 상당히 이번 사건을 기분 나쁘게 또는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누가 보더라도 친명으로 분류가 되고 이재명의 측근으로 불리는 현근택을 살리기 위해서 당대표가 지금 직접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그동안 쓴소리를 했거나 또는 미운 털이 박힌 의원들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어떻게 찍어낼지는 불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민주당의 공천은 더욱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근택은 이번 공천에서 확실하게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근택에 대해서 이재명하고 정성호가 이런 문자를 하는 것이 노출이 되었는데 만일에 현근택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이 입김을 넣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럼 당연히 당내에서 공천 문제 관련해가지고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특히나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공천 관리 심사에서 탈락이 된 후보자들이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현근택 사건 정도면 당연히 나가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다면 뒷말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이재명이라든가 정성호가 현근택을 봐주고 싶어도 이런 문자가 노출이 된 이상 오히려 더 강하게 현근택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현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금배지 한번 달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본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스스로 금배지를 달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날려버렸고 또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현근택을 살리겠다라고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다가 현근택을 두 번 죽이는 이런 일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이런 거야말로 팀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내일 퇴원은 하지만은 건강상의 문제로 당분간 자택에서 요양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당무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마 빠른 시일 안에 이재명이 당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꾀병을 부린다 빤스런을 했다라는 비파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은 앞으로 공천 문제 관련해가지고 골치가 아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